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여성들의 국제결혼 반대에 대한 본심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지금 이 내용은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가 수많은 논란을 만드는 중이고 여러분도 내용을 보면서 찬찬히 생각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직장인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여자들이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거 맞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. 나 20대 중반 여자인데 여자들이 국제결혼 반대하는 이유를 알려줄 수 있다 본인이 말하고 있죠. 이 여성은 여자들이 국결을 반대하는 이유로 질투심이나 위기감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말합니다. 오히려 위기감이나 질투심보다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하죠. 일단 여성은 본능적으로 우월한 수컷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한다 말합니다.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남녀성비는 불균형이 와있고 짝을 찾지 못한 인여남성들이 있잖아. 그리고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이 인여남들과 자연적으로 도태되었어야 하는 남자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. 이게 자연의 섭리이지. 모든 동물들이 그렇듯 남성이 여러 구애를 하고 여성은 그 중 남자를 선별하고 엄선해서 인퇴를 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을 받지 못한 남자들은 도태되고 죽어야 하는 거야. 내가 칼 들고 가서 죽이는 게 아니더라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래야지만 나와 내 아이 내 남자가 더 풍족하게 살 자원이 남게 되잖아. 근데 어디서 자꾸 도태되어야 할 남자들이 번식을 하는 거야. 분명 자연의 섭리에선 죽이기로 합의했는데 살아서 유전자를 남기는 거지. 그것도 아주 구린 유전자의 자식이 나의 엄선된 유전자의 자식과 어울리려 하는 게 불쾌할 수밖에 없어. 이게 바로 여자들이 입 밖으로 못 꺼내는 진실이야.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해도 잔인하니까. 내 이론의 근거는 남자가 국결에서 한국에 산다고 하면 불쾌해하는데 국결에서 그 여자 따라 베트남 간다 하면 여자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음. 국결 존나 반대하다가도 중국 가서 살 거다 베트남 가서 살 거다 그러면 갑자기 존나게 환영하고 배도 만들어줄 기세라는 걸 남자들도 알고임. 솔직히 수컷 개체는 많이도 필요 없고 이걸 본능적으로 여자는 아는 거임 초과되어 있다는 걸. 자연에서는 상위 수컷 10%만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데 인여분양의 구린 남성 유전자를 제거해야 한다고 느끼는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나오는 거부감. 그것이 바로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여자들의 원론적인 이유라고 주장하는 이 한국 여성의 모습. 어쩌구저쩌구 그 뒤에 말은 정말 많지만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라 여기서 딱 잘라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소수의 엄선된 남자의 씨만 받고 싶은 거고 그 씨앗을 받은 자신은 선택되고 검증된 유전자의 자식을 낳는데 여성에게 엄선되지 않은 남성이 어디서 애를 까서 데리고 와서는 자신의 엄선된 유전자 아이와 겸상하려 드는 게 화난다는 이 놀라운 발언. 제가 과장해서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여성은 글 말미에 쓰레기가 증식하니까 화가 난다 그 쓰레기 유전자 자식이 나의 엄선진 유전자 자식과 어울릴까 두렵다. 라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소리를 하는 게 보이십니까? 리데입 씨의 떨어지고 코수염을 길게 기른 인간도 경악할 발언들을 보여주는 여성들의 모습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우리 여성들의 더러운 이기심 건무술수는 이제 한 차원의 계단을 뛰어넘어 이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. 그저 자신의 경쟁자가 생긴다는 질투심 때문에 국제결혼을 반대한다라고 솔직히 인정했으면 불쌍하기라도 할건데 유전자 단위에서 도퇴 어쩌고를 운운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? 저 여자는 구구절절 길게 길게 자신은 질투심 위기감 때문에 국결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했지만 결국에는 호구남 하나 물어서 설거지원 시키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느끼는 여성들의 발악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.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중이고 여성들은 결국 끝끝내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도퇴될 순간만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되어버린 듯 싶습니다. 안타까운 대한민국 여성들의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도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피부관리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 한여들의 새롭게 생긴 질투 대상은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할 남성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국제결혼녀들에게 향하였다.